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자신의 경력을 함께 이끌어온 회사 대표 신정훈에게 고급차를 선물하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건이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깜짝 선물은 신정훈 대표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회사 앞에서 진행된 감동적인 이벤트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정동원의 선물과 그 배경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정동원은 신정훈 대표와의 오랜 인연과 함께한 여정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무한한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신 대표는 정동원의 초기 경력부터 그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여러 도전과 기회의 순간에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. 정동원은 이번 고급차 선물을 통해 신 대표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선택했습니다. 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두 사람의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는 행위로 회사와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선물 전달식은 회사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정동원은 신 대표에게 직접 차 키를 건네며 너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감동적인 장면은 많은 직원들과 함께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두 사람의 우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. 이 이벤트는 sns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널리 보도되었고 정동원의 성격과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순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정동원과 신정훈 대표의 특별한 관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로 폭넓게 주목받았습니다.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동원의 이 행동을 통해 그의 성품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행동이 다른 아티스트와 경영진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 또한 이 이벤트는 회사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